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부분은요. 반도체 업종 그리고 유통업종. 사실 어제 계속 고민했어요. 저는 투자를 셀티온 그룹주 배터리처럼 장기로 모아 나가고 장기로 투자하는 어떤 업종의 비중도 있기도 하지만 전업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사이클 투자, 대세상승 사이클에서 3개월 내외 정도의 투자, 정말 짧게는 몇 주 상간의 투자도 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의 어떤 패턴, 패션이 상당히 뭔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해서 어제 계속 고민했어요. 어제 사실 제가 영상 만들어 올려드린 게 몇 개 좀 실수한 게 있어요. 램시마 SC 매출도 2%니까 한 100억 좀 넘는 수준인데 제가 뭐 천억이라고 잘못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이제 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 유통업종, 이거를 내가 얼마나 비중을 넣을 것인가, 반도체를 넣어야 될 것인가, 유통업종은 넓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금을 굴리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애널리스트처럼 분석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분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박사라는 사람이 그래 이제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이제 시간을 쓰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인가를 신박사도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어제 같은 날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막 미친듯이 사들이고 뭐 대만도 그렇고 지금 뭐 일본 증시도 경기 민감한 섹터들이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은 좀 쉬지만 금융업종, 은행업종, 화학정유 이런 것들은 막 최근에 바닥에서 막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증시 투자 자금에 다소 로테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뭐 성장업종이라든지 애플이 죽는다 뭐 카카오가 죽는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항상 어떤 구간 구간마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게 당연히 투자자의 어떤 욕망이자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과정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이번에 좀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어제 잘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개인적으로 분석가만이 아니라 개인 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그저 분석가로서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뭐 성장주도 좋고 경기도 좋고 경기주도 좋고 뭐 반도체도 좋아하실 거고 뭐 유통지도 좋아하실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식을 투자하지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문제 그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인데 셀트룸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장기투자는 뭐 변동 없이 일정 비율 장기투자 계좌에 딱 넣어놓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채울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편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아직 뭐 결론은 짓지 못했어요. 사실 유통주는 이제 포트에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했고 반도체는 아직 이제 결정까지는 확실히 못했어요. 종목 선정도 하지 못했고 삼성전자 들고 있었으면 고민 안 했겠죠. 그냥 그것만 쭉 들고 가면 됐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사실 외국인이 막 저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뭐 또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렇게 막 대량으로 들어온다고 그냥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뭐 보유할 때까지 가져가면 되겠지만 신규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업종이 지금 현 구간에서는 주가의 어떤 매력도가 높을 것인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생각이 압축되기는 해요. 우리가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결국은 높은 수익률입니다.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은 가장 높은 실적의 증가를 보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왜 강하죠? 코스피가 왜 코스닥보다 강하지? 한번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IT 업종도 경기 민감한 섹터로 들어간다고 치면 한국의 코스피 시장으로 치면요. 거의 한 60에서 한 70%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요. 헬스케어 비중이 높죠. 헬스케어 업종은 사실 경기 민감한 업종은 아니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사실은 방어주죠. 왜냐하면 경기 호황 불황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뭐 갈리는 그런 어떤 사이클적인 어떤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이면서 방어주이면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왠지 성장주면 고령화에 따른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업종은 한 절반 정도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거의 바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한 업종의 종목이 많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훨씬 더 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최근에 많이 세죠. 제가 이제 매일마다 마감 복귀하면서 일본 증시를 이제 체크해드리지만 최근에 막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본 증시 안에서도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이 한 절반 이상 6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IT 비중이 높고 증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경기 민감한 어떤 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의 증시가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가 아니면 이게 시장의 어떤 큰 어떤 사이클 상에서 결국은 금융장세에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금융장세가 6개월 동안 팡 올렸잖아요. 금융장세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장이 가기 시작할 때 기존의 성장주가 처음에는 이끌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학, 금융업종이 바닥에서 방 튀면서 어떻습니까? 그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을 좀 이끄는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장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보여져요. 실적장세라는 거는 기존의 성장주절도 실적이 좋아지지만 주가의 임팩트 자체는 너무나 안 좋았던 게 좋아질 때 팡 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BBIG 성장업종 이쪽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실적 서프라이즈 낸다고 해가지고 주가 반응 자체가 경기 민감주, 은행이라든지 화학 정유, IT 쪽 이런 쪽에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보다는 주가의 반응이 조금 약하죠. BBIG가 지금 현재로서. 그게 결국은 기저효과가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 보이고 수급들이 아 이게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퍼 밸류 자체가 이제 한 최소한 한 30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다 30배 많게는 막 50배, 60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업종 내에서도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만 보더라도 한 50, 60배 이상 가고 삼성바이오리직스 뭐 200배 가까이 되고 셀티룸 그룹주도 이제 한 50, 60배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이 이제 가파르니까 그만큼 높은 밸류를 받는 건데 지금 실적 장세에서 수급들은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죠. 시장에 순용을 해야지 시장을 거스르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수급의 성격이 그런 경기 민감한 업종에 달라붙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미국 대선이 이제 마치면서 아직 뭐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마치면서 불확실성이 좀 가셨다 해가지고 금리 자체도 채권 금리 자체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한 주로 일부 자금들의 어떤 로테이션이 분명히 도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연말에 조금 더 세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경기 민감주 내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여행 항공 이런 거겠죠. 그게 뭐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 막 좋아지거나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 한들 뭐 국경 간의 이동이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이번 3월 달에 해외여행을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게 아니라 11월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다 취소했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 한들 그게 또 뭐 백신이 보급되는데 그게 뭐 금방 됩니까? 빨라야 내년 말이나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 장사에서 주인공이 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투자인지 아이디어잉인지 접목하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좀 바닷건에서 덜 움직인 것 중에서 모멘텀이 큰 거를 좀 찾고 싶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거. 저도 이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성장주 위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손실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유통업종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 미국 아마존이 페이스북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보다는 정유화학 금융주 같은 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이 주가는 더 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냐의 문제, 성장의 문제, 실적이 좋아지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더 수익률이 높을 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장기 투자하는 두 업종, 바이오시밀러, 배터리 셀 쪽, 그 쪽과의 비교는 아니고요. 그 외의 투자에서의 문제를 말함입니다. 본격 실적 장소로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의 패션 번화를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의 실적이 분기 단위로 꾸준히 우상향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 분기, 매 분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어떤 업종이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을까요? 사실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치료제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이전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유동률은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연동된 산업은 분기 단위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내년에 백신 나왔다고 해가지고 유럽에 가서 여행하고 있으면 왠지 돌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항공, 레저, 호텔, 카지노 같은 업종은 기저효과나 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이런 것 같이 이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제가 추구하는 그 분기 단위의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 개선 그런 업종으로는 작년에요. 저도 이제 2019년도에 2020년도 장을 전망할 때 스마트폰 교체 주기인데 IT 하드웨어 쪽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전망들,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건데 작년에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 교체 수요가 좀 지연된 부분이 올해 상당한 수요의 회복으로 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반도체 쪽 투자도 거의 못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수요가 조금만 회복돼도 메모리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 약간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 디레임이 상승하면, 랜드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발표들이 삼성전자 이런 데서 이루어지겠죠. 에스케 아닉스.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도 들썩이고 추후에 프로세스상 소재주들도 들썩이고 이런 어떤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게 이렇게 좀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서 어디에서 실적이 아주아주 좋아질 것인가를 한번 추적해서 종목단으로 이제 한번 골라볼 생각이에요. 분석해 볼 생각이에요. 반도체 쪽. 그래서 이제 5G폰 이쪽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투자라든지 핸드셋도 회복이 상당히 좀 이루어질 걸로 생각되고요. 반도체 쪽은 역시나 이제 메모리 쪽의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움츠렸던 국내 내수 소비 회복에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가 그 엄청난 해외여행 소비 수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뭐 몇백만 원 쓰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에도 해외여행은 잘 못하면서 내수로 아마 돌려지게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막 국내 막 어디 막 고급 펜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제주도. 이런 데는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소비 수요가 내수로 돌려지는 차원에서 저는 백화점의 수요가 가장 클 거라고 좀 전망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실 뭐 투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은 투자 전략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상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데요. 이미 백화점이 3분기 말부터 빠른 회복세가 수치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도 실적 계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4분기입니다. 4분기. 최대 성수기 4분기.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고 주변도 보면 최근에 백화점들 많이 가요. 쇼핑하기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렇게 못 돌아다니고 소비를 못했던 것들을 연말에 하려는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스크 중무장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마스크 구사짜리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